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잘 먹겠습니다~! 우선 이 친구부터 안에가 꽉 찼네~! 응? 보여요? 얘를 이렇게 찍어먹는 건가 봐요 아 너무 맛있어 가득 찼어 진짜로 크래미 저리 가라예요 무슨 소리야? 무슨 크래미 얘기를 하고 있어 응? 야 밀고 가면 되지 쟤도 찍어 먹어봐야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동생이랑 같이 먹으려고 연락을 했어요 애들한테 같이 먹자고 우리 동생들이 오늘 바빠가지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 이거 왜 이렇게 맛있고 비싼 거를 나 혼자 먹기가 너무 미안하잖아 야 그냥 개었으면 이 집게도 그냥 버렸을 텐데 이거 버릴 수가 없다 이 안에도 꽉 차있어서 음! 맛있어~! 이제 찍어 먹어봅시다 와 얘가 너무 좋은 게 여러분 이게 다 돼있어요 손질이 이렇게 다 잘려가지고 왔어 가득 찬 거 보여? 대박인데? 이거 먼저? 이거 먼저? 껍질 나중에 말려서 갈아가지고 조미료로 써도 되지 않나? 그래요? 아 내가 불렀어 안 그래도 우리 친구들 야 진짜 개맛있다 밥을 좀 먹어볼까요? 여러분 밥도 지금 엄청나 보이세요? 엄청난 거 보여? 흘리지 않게 살짝 아 냄새! 아 미친 거 아니야? 아 미친 거 아니야? 이야.. 이야 pas귀고 진짜 맛있다 야 너무 맛있다 와 이거 머소화니? 얌? 음...? 으음~~ 아니 어떻게 이렇게 꽉꽉 차있어? 아 잘 골라주셨네 음~~ 맛있다! 맛있다! 시청자:"형 이제 맛살 쳐다도 안 본다." 얘 앞으로 맛살 어떻게 먹냐 못 먹지 새우도 한번 먹어볼까요? 시청자:"형 맛있어." 와! 짠! 야 이거 어떻게 먹냐? 아! 나 진짜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! 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! 이렇게 맛있는 걸 먹다니! 아! 음! 근데 이거를 빵 사이에 넣어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그래요? 아 너무 아까운데? 너무 잘 떨어져! 껍질이랑 살이랑 진짜 잘 떨어져요! 정라 아니지? 어.. 엄청 커! 가득 찼어 가득! 와.. 진짜 맛있어? 너무 맛있어.. 아 어떡해.. 아 진짜 이 맛을 잃지 못하겠다.. 평소엔 먹을 수도 없어.. 오늘.. 많이 먹어야 돼.. 와 깜짝아.. 와 깜짝이야.. 진짜 이거 다 먹으면은 이거 집에서 걸어놓던지.. 응? 너무 맛있어.. 너무 맛있어.. 음 음 음~~ 이거 너무 맛있어.. 음~~ 이거 너무 맛있어.. 음~~ 아~~ 와~~ 와~~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! 왕처먹! 왕왕처먹!